음 허허 어 여보 일어나요 아 알겠어 나 일단 밥 먹으러 갈게 네 밥 안 먹고 음 나도 밥이나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음 뭘 하나 살까 어 추우니까 일단 요 코트만 걸 좀 가자 에휴 따뜻하다 에휴 따뜻하다 따뜻하고 좋네 새로 산 코트도 좋다 어? 벌써? 응 응 기름을 왜 그렇게 빨리 먹어 에휴 응 나 뭐 좀 사러 갈게 응 사러 가는 중 다 샀다 나왔어 나 왔어 여보 응 요번은 좀 어 크리스마스잖아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것 좀 가져왔어 응 이거야 예쁘지 않니 응 자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눈이 온다 어 예쁘지 어 어 메리 크리스마스도 어 메리 크리스마스도 메리 크리스마스도 어 어 어 어 حت 빵 엑 엑 뭐 따뜻하게 해야지 크리스마스드 너보다 회사 갔다 올게 엑 엑 왜 내 핸드폰이 안 뜯어? 으흐 그래서 여기 왔네 돈이 잃어드려야겠다 말의 비덕판 일단 100만원을 벌려면 통닭 장사를 100개 팔아야된다 와하 빨리 통닭집 가져 갔다 와요 장사해야 되니까 네 100만원 벌을게요 하루에 네네네네 아빠는 하루에 100만원을 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물들 다 있어야겠다 난 여기 먹어 침대나 펴야겠지 나의 침대 뻐긋뻐긋 아 아 자 방패는 날아놔야겠다 방 방 방 내려놔다 녀석 이 밀도 없고 아 왼aca 우 우 우 우 우 우 아침 다 아침에 일어로 . 그래 이제 뭐 일이네 12월 그러니까 산타할아버지가 했거든 응 . . . . . . . 준비운동체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으악 여보 일어났어요 어휴 졸리다 아침에 일어났자마자 준비운동 하나 음 좀 피곤하네 나 갈게 응 갔다와요 좋고 맞다 가방 가방 응 가방 응 어 무 무 무 무 문이 문이 부셔졌다 어 왜요 어 문이 부셔진건 아니고 문 어디갔어요 어 그냥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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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문도 안 닫히네 어 문이 여기 반쪽이 없어졌네 네 오늘은 완전 돈을 많이 벌었어 오늘 완전 딸랑 돈을 응 네 왜 1억원이나 벌었어 미안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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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헌드린데 왜 난 로봇한테는 1억원이 싼건데 그런가 어 로봇들한테 1억원이 제일 비싼거 응 로봇들한테는 배고프다 치킨 치킨 시켜먹어야 돼 로봇들한테는 10원이 완전 비싼거를 아니면 1억원이나 아니면 1억원이나 1억원이나 반대세상 끝 끝